네, 안녕하세요. 엄준입니다. 오늘은 추억의 N드라이브 한번 털기를 해봤는데 이야, 지금 기가 막힌 게 있더라고요.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진짜 몸도 엄청 좋았거든요. 그 증거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쉽게도 그때 당시에는 이 몸 사진을 잘 안 찍었나 봐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증거를 이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냐 진짜 깜짝 놀라지 마세요. 제가 대학교 때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는데 아, 그때 나왔던 급식들을 좀 찍어놨더라고요. 와, 제가 봐도 놀랍습니다. 밥은 최소 3공기 이상, 반찬은 최소 4배, 5배 깜짝 놀라지 마세요. 지금 시작합니다.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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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